그때요 흥보가 빌면 될 줄 알고 두 손 합정 무릎을 꿇고 비난이다 비난이다 형님 저는 비난이다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제점도록 그저있고 어저께 하루를 문드러 그 알미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을 그저있어오니 인명이 재창이라 잘해주시고 굶은 일을 굶은 일을 형님 턱 태그 살것이다 아이고 잘한다 표가 되거든 한 손막은 주시고 뭘 쓰고 싸울이 되거든 단말막은 주시고 지하 그도저도 정죽이가 싫거든 잘 다 이명이 낳은 사레기나 양단가 나 양단가 나 주 내가 원통하오 구 구 나 사 못살 까 쏙쏙쏙 잔석구 명기먹을 두고 굶어 죽기가 온통합니다 아이고